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에 상당히 무뎌졌으나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이 한 달 이상 연속 급증세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8월 5일에 끝난 주간에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환자들이 만 320명으로 보고돼 전주보다 14.3%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주간별로 7월 8일 6,451명에서 7월 15일에는 7,169명, 7월 22일에는 8,052명, 7월 29일에는 9,026명, 8월 5일에는 1만 320명으로 5주 연속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여름 피크였던 2022년 8월 6일 주간에 중증 발병 입원 환자 4만 2,813명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중에서 현재는 엘라베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가 속해 있는 리전4 지역에서 입원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 가운데 리전4에서는 8월 5일 주간에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이 3,065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가 속한 리전3에서는 682명이 중증 입원에 아직 적은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이 속한 리전9에서는 1,93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코론이 오랫동안 기승을 부리다가 하위 변이인 EG5가 전체 신규 감염에서 17.3%를 차지하며 지배종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EG5의 점유율은 이번 주말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제약사들은 EG5를 포함하는 XBB 계열의 모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9월 말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등 3개 사에서 생산 공급하게 되며 성인들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접종부터는 독감 백신과 같이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 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도 끝났으나 올가을 새 백신은 계속해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